스팀보이 에어 가습기. 아, 촉촉해. 진짜 촉촉하다. 뭐하냐? 내가 꼭 차지하고 간다. 요새는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그냥. 겨울철 필수품! 건강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데 가습기 선택 잘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스팀보이 에어.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320도 회전이 되는 분무구를 가지고 있네요. 그중에도 급수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중간에 물을 부으시면 돼요. 쉽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손세척, 통세척 가능하고요. 위생적입니다. 거기다가 소음도 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팀보이에서 만들었습니다. 스팀보이 에어 가습기. 아까운 도는 아니에요. 겨울철 건강을 생각하십시오.